1번 유예빈 1번 유예빈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번을 인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번이셨는데요 네 미스 대구 대표로서 나와서 이렇게 좋은 성과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미스 코리아 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하지 못했고요 각 지역에 진짜 이쁜 언니들 친구들 오는 거여서 거기 참가하는 자체에 여의를 줬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그 후보자들을 대표해서 또 한 걸음 나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고생이 다 뜻이 있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 추억이 돼서 너무 행복한 추억 하나 만들어 가는 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제 후보자들도 너무 생각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요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스 유니버시티나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다 들었는데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터 가면 되죠 이거는 선명한 분명한 데미를 보여주세요 그건 오빠 여기 있잖아 내가 연락을 할게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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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지금 지금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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